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위치를 안건지 아까 말을 잘 못들어가지고 아, 올리버에 신고 가는 호성대 아, 맞군요 맞아맞아 아, 예 맞겠지요 어, 뭐야 이거 콘보이의 next stop is the fishery The pirates are moving all over to a chopper there I've got to get a vantage point before that exchange happens I've got to get a vantage point before that exchange happens 어, 뭐야 뭐야 어, 언제왔냐 자, 어디로 가야되지 자, 차타구 가보죠 시간이 있었네 지금 차탄 다음에 시간 올라간건가 원래 시간이 있었나 자,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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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어 어우, 나 지금 운전 되게 잘하고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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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다eing 자, 가야되 그게 완명이 boring 아 야야야야, 시간이 없는데 이야야,야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오케이 어? 헬기, 헬기? 야아, 이제 헬기도 타고 다녀 야, 이거 헬기가 한번 뜨고 착륙하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막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들을 듣긴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듣긴 했는데 저기 있다 쟨가? 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쩌려고 지금 어? 자아 자아 또, 어디 어? 안 죽었네? 아... 아, 저미 저미 제발 아하 됐다 이게 이걸로, 이걸로 맞추기가 힘들어 됐다 됐다 그래 그냥 정중앙 정도 해서 아, 다이렉트 시비를 지원 안하니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아, 다이렉트 시비를 해볼까요? 오케이 아이 야 맞은거야? 자자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꼭 머리를 머리 맞추려고 하는게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어디 또 오오 오케이 일단 살리고 봐야돼 빨리 빨리 쟤넘어 어 뭐야 이거 안터져 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빨리 일상 나중에 자 앞에 오 przew 후 오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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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각 강아벗고 오케이 어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와, 맞추기 힘들어 맞췄어, 어쨌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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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하나 먹고 야, 차가 터져라, 차야 터져라, 차야 터져라 차야 터져라, 차가 엄청 안 터져 야,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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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왔는데 아하하 아하하 자, 강각 강아벗고 하나 아하 칠으로 자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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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청소년에만 없으면 돼 뒤 자 7루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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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헬리콥터 있어 야 힘들군요 여기는 감각감아 보다 그거 먹어야겠는데 이걸 먹자 명사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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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야 이 명사수 되게 좋다 명사수 되게 좋아요 대충만 각이니까 맞는데 대충 각이니까 다 맞아 야 명사수 되게 좋다 명사수 또 하나 어 왜왜왜왜 아 이거 빨간색이 없다 그렇구나 bure그 buzz 오우 괴란말이야 맛있게 먹었어요? 오오오오오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치하 오쒸 에너지 좋아요 아 ouais 좋아좋더더더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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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도 여기서 죽더만 보통 방총 끝나고 먹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헝그리 정신으로 아 이거 좋긴 좋은데 붉은색 이파리를 두개나 먹는구나 야 이거 명사수가 되게 좋아 야 대충 쏘면 맞거든요 어 뭐야 이게 대충 쏘면 맞아 이걸 먹으면 이거봐 근데 어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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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너지 에너지 휴 좋아좋아좋아 비행기 먼저 오세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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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나 했냐 에너지 몇개나 했냐 좋아요 오 안죽었어 안죽었어 에너지 에너지 분 에너지 에너지 Success 으아 동생아 너도 양말 있으면 할 수 있어야 아 얘 동생이 아닌 것 같은데? 동생 아니야 내 제 동생은 그 뭐지? 걔 이름이 뭐였더라? 브로드였나? 아니 근데 브로드는 형 아닌가? 제이슨 동생은 뭐더라? 아 동생이 뭐더라 이곳은 세상이야 제이슨,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런것 같아요 이건 뭐야 또 아 브로디 맞나보다 동생 그런트가 형이지 아 라일리구나 브로디가 아니잖아 브로디는 누구지 그러면? 지금 주인공은 예전에 그 얘가 이 여자친구가 알던 주인공이 아니야 네 이게 내 길이야 내가 직접 찾을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넌 스트레칭 상황도 틀리지만 예 인격도 많이 바뀌었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모습과 지금 모습은 상당히 많이 틀리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많이 틀려졌어요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뭐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되게 홀로 살려는 그런 그런 느낌이 강하죠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겁쟁이였고 아주 초반에 파란색도 좀 전투 붉은색을 좀 많이 따야겠는데 파란색도 좀 따야되지만 자 과거 회상 알령 이걸 먹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할 수가 있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좀 기억을 되새겨볼까 춤추고 있었구나 과거에 라일리를 찾으라고 얘는 올리버구요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얘는 여자친구 쟤는 형 여자친구 형 그런틀 맛이 갔구만 미국인 커플이 어 화장실에 싸우고싶대 짜증나는 낙체문의 어 여기 화장실일까 어 쟤 누구야 야 여기 근데 클럽이 보통 이런거다? 이렇게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소파 같은거 있고 그런 데서 그냥 앉아서 마시는건가 테이블이 있는게 아니라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클럽을 가본적이 있어야지 원래 이런 분위기에요? 되게 고급클럽만 이런건가 어디야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인가 여기가 화장실인가 화장실로 빨리 빨리 가라고 말을 많이 하고있죠 여기가 화장실인가 화장실로 빨리빨리 가라고 말을 많이 하고있죠 아까 뭐 엑스가 떴는데 아까 엑스가 뭐가 떴는데 춤을 치려면 엑스를 누르고 있어요 이야 이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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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눈에다 어우 로보트 춤 자 하나 더 얘가 화장실인가? 화장실에 있대요 얜 누구야? 얘도 친군데 어.. 뭔가 이게 뭐가 왜 중요한 거지? 이 장면이? 그니까 쓸데없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저 장면으로 인해서 지금 어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보여주려고 지금 그런건가? 얘는 맨날 알약 먹으면 이상한데 와있어 얘는 무슨 얘 형 여자친구는 굉장히 그 뭐야 기술자야 혼자서 망치리고 뚝딱뚝딱 하면은 뭔가 돼 어 다른 사람 찾으러 갈려고 했는데 너 텐트는 또 어디서 났어? 얘도 가만있진 않는군요? 뭔가 주워갖고 오는구나 밖에서 아아 텐트는 또 어디서 났어? 주워갖고 왔네 지금 부족한 이파리가 부족한 이파리가 이.. 이.. 이 노란색은 이제 따지마자 너무 많다 벅? 벅..벅이 뭐..뭔지지? 자 일단 정리한번 하고요 방탄복 차고 파란색 풀과 자 일단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를 일단 확인하고 여기네 그 다음에 파란색 풀과 빨간색 풀을 많이 찾았어야 하는데 파란색 풀은 빨간색 풀은 빨간색 풀은 어..여기선 찾아보면 여기 많던데 이거 저거 풀이 찾아 찾아 자 자 저기 빨간색 있어 파란색이 되게 많구나 여긴 어? 오우 뭐애뭐야 오오오오오오 어..여기서 찾아보면 되겠네 각종 풀이 되게 많군요 이게 파란색도 있구요 됐어 푸른색은 이정도면 됐고 붉은색면 몇개 더 뭐야 이게 파란색 몇개 더 뜯을까 가까이 있는데 풀떼기는 많아서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붉은색이 너무 없는데 헤나 안되 ㅋㅋㅋㅋㅋ 붉은색풀이 너무 없는데 아 붉은색풀 저기서 많이 본거 같다 이쪽 여기 여기서 붉은색풀 많이 본거 같애 저거 맨날 싸우고있더라 아 싸우는거 아니에요 맨날 저거 총 쏘고있더라 저거 저거 싸우는게 아니에요 싸우는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총 쏘고 아이씨 싸우는거잖아 아니 잠깐만 싸우는거잖아 아이씨 도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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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맨날 하늘에다 총 쏘고있길래 쟤네들 왜그러지 하면서 그런거 싸는데 이번엔 정말 싸우고있던거구나 이번엔 정말 싸우고있던거구나 저게 저게 총알이 저게 싼게 아닐텐데 총알이 싸진않겠지 또 개당 몇백원 할거아냐 저걸 저렇게 막 쏘고있더니 아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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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 붉은색이 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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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다 뜯어 깍지님 어서오세요 좋아 이거까지 저거 저거 마지막 저거 하나까지 빨간색을 정말 많이 쓸 것 같애 미리미리 많이 파란색도 많이 쓸 것 같지만 파란색이래 초록색 일단 강각 강화부터 좀 만들어 놓자 아 이건 있지 명사수 일단 강각 강화 치료도 치료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몇 개만 뗐지 몇 개만 파란색도 몇 개만 뗐지 이거 빠른 이동하면 시간이 가나보다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자 맨퀴스타 하러 가죠 바쁘다 바빠 풀 두드려야 사냥한 사냥은 이제 안하지 사냥은 이제 안해도 되죠 여기는 남자나 의자는 진짜 다 예쁘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낙부터 누가 쓸맛이래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야 여기 들어가야 되나 죽은거 아니지 아 자 잠시만요 아